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이기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완전 대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살구 미인 금이라는 아이예요. 황토분에 황토분 항아리분이에요. 이렇게 사기분이 있는 채를 제가 다육이 사러 갔다가 우리 친구가 선물을 해줬어요. 여러분 진짜 엄청난 대품이죠. 너무 욕심나는 아이였죠. 그런데 이 아이 하나만 지금 가을 삽목이 되고 가을 적심이 되겠는데 이 아이 하나만 2개월을 지켜보면서 뿌리와 입장에서 자국 올리는 것과 물꽂이까지 두 가지를 제가 여기 적심을 통해서 합식을 한번 해놓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위에 올라온 아이. 여기 늘어진 아이가 이렇게 빼곡하게 지금 있어요. 늘어진 아이. 이렇게 입장을 좀 정리를 해주고 수영이 늘어진 아이는 그냥 둘 거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서 하나둘 세 갠데 제가 두 개만 적심을 해놓을게요. 또 떨어질 것 같은데. 오우 입장 오마이갓. 자 여기 뒤쪽에 있는 아이까지. 한 손으로 하다보면 어쩔 수 없어요. 떨어지죠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개를 적심을 했어요. 자 줄게요. 하나의 아이. 아이고 여기 뒤쪽에서. 송이. 이렇게 채취를 해서 실내로 들어가서 다듬는 거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.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적심 두 군데를 했는데 요기를 했거든요. 네 티도 안 나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옆에 적심 한 분의 자국가 올라오죠. 요쪽하고. 자 그러면 손질하러 레츠고. 네 지금 살구미인금 제가 두 포기를 가지고 왔어요. 그런데 일단은 여기 생장점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뿌리까지 놔두고 이중적심을 해서 요기 이렇게. 자 요만하게 납작하게 조그만 콩분에다가 제가 심어주도록 할게요. 그런데 어때요? 뿌리 내릴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앞뒤로 번갈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입장을 띄워줘야죠. 자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아이예요. 살구미인금. 자 요 상태에서 저는 예쁜 콩분에다가 이렇게 살폐시 올려두도록 하구요. 그리고 여기 반적심 한 아이는요. 일단은 밑에. 여기 중간 생장점. 여기에서 적심한 아이는 그냥 요 상태만. 아니면 요기에서 이렇게 위쪽에서 입장을 떼어내면 요기 중간 요기에서 자극을 올리구요. 요 밑에 뿌리 내릴 부분은 제가 밑에 아랫부분은 요 입장을 다 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를 때 사선으로 잘랐거든요. 자 이 아이는 그대로 입장 3개만 놔두고 물꽂이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한 송이만 했어도 될걸. 두 송이나 했네. 요 귀한 아이를. 한 송이만 해도 물꽂이 하나. 어 삽식. 응. 삽목 하나 물꽂이 하나 두개가 나오는데. 자 그러면 일단 생장점. 요기를 또 제가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아이를 길게 적심을 해서 제가 이 아이를 또 물꽂이를 하도록 할게요. 반대로. 반대로 그러면 여기 물꽂이 할 부분에 뿌려내릴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밑에 쪽으로 다 입장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2개월 기다려야 돼요. 2개월. 아주 실장만 2개월 기다려야 됩니다. 그래야 안심하고 그냥 뿌리가 겨울이라도 충분하게 풍족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유리잔에다가 유아이하고 유아이하고 물꽂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유아이 상목. 그리고 요기도 위쪽에 이렇게 2개에 놔두고 밑에 뿌리 내릴 부분은 완전히 입장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지. 그래서 유아이는 삽식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 입장들은요 굉장히 많죠. 이 입장들은 제가 널어놓을 거예요. 유아이 올리기 전에 제가 이제 한 며칠 있다가 뿌리. 그냥 널어놓은 아이 중에 뿌리 내린 아이가 있어요. 뿌리하고 자고 올린 아이가 있어. 그 상품 위에다가 안 올렸을 때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방식입니다. 예. 그렇게 써 이제 요아이는 그런 식으로 해놓도록 할게요. 와우. 두 포기만 제가 적심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해보게 되었네요. 신뢰를 꼭 요. 네 여러분. 지금 이제 이렇게 요리컵에다가 2개를 남았고요. 물은 아직 안줬어요. 여기다 이제 물을 제가 불 거고요. 그리고 토분 2개에다가 여기 적심한 아이. 하루만 말렸어요. 여기 끝에 꾸득꾸득하게.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꼽아줄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 아이도 생장점 있는 아이. 이거 사이꽂이. 이런 식으로 올려줄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뿌리가 내리고 또 여기서는 물꽂이가 되는 거죠. 여기 컵에는 제가 1.5cm 이렇게 물을 부어놨고요. 그리고 여기는 물을 아직 안줬는데 이렇게 하루가 지났거든요. 이렇게 충분히 줄게요. 자 충분하게 이런 식으로. 스며들면 또 줄 거예요. 하루만 말린 아이. 살고 밀린 아이. 살고 밀린 아이. 이렇게 이렇게 스며들었죠. 그러면 또 충분하게. 가을 산목은 물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. 이게 토분도 그냥 노지 흙도 아니고 여기 실내고 이렇게 분이 또 작기 때문에 금방 또 마를 수가 있어요. 위특이 마르면 그냥 저는 충분히 이렇게 준답니다. 여러분 이런 식으로. 여기 물 위에 묻는 아이는 그 바람 빼는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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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 튜브 바람 튜브인가 그게 있어요. 그걸로 어떤 식으로 빼주냐. 그리고 산소인으로 하다 보면 흥분이도 그랬나. 이런 식으로 빼주면 돼요. 이것도 제가 다 땡땡해서 2천 원 줬나 봐요. 이렇게 빼주는 거. 흙 같은 것도 묻으면 그걸로 빼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. 아 진짜 이렇게. 우리 아이는 뭐 그냥 물 밑에다 보는 아이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입장들은 제가 이렇게 널어놨죠. 그리고 2개월 그냥 겨울에 그냥 지켜보려고. 자 이렇게 널어놓은 아이들 뿌리 자국 나올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물꽂이랑 산목을 해놓은 아이가 뿌리가 잘 내렸어요. 왜 그러냐면 코물에 있는 아이는 안 보이지만 이 아이에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3개가 있었죠.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입장은 이제 지금 말라서 여기에 다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. 떨어져 있고 여기 자국을 하나 올리고 있어요. 그럼 이 아이도 뿌리가 내렸다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생장점까지 제가 두 개를 적심을 해서 해놨는데 이 아이도 지금 탱글탱글하게 계속 이렇게 자라면서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도 당연히 내려온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물꽂이 제가 두 개 해놨잖아요.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부터 하나 빼본다면 살포시 빼볼게요.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살구미잉큼 지금 이 아이가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두 달 두 달이니까 여러분 물 속에 담으면은 이 아이가 팍 퍼지는데 이렇게 뿌리가 내린 걸 볼 수가 있어요. 살구미잉큼 제가 가을에 실내에 들어오면서 제가 적심을 했었죠. 그래서 이 아이도 같이 삽식을 해 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조금 물 속에 봐야 돼.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조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여기 뿌리가 뿌리 엉키면 안 되니까 일단은 뿌리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입장 두 개가 있고요. 입장 두 개는 제가 뗄 거예요. 입장띠고 자국을 여기 어차피 올렸기 때문에 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이 여기 콩분에다가 합식을 해 주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 삽목해놓은 아이가 뿌리가 나왔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?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한번 실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조금만 이렇게 빼올게 여기다가 한번 씻어서 가야이는 아직 뿌리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꽂이가 참 빨리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 그래도 자국을 이렇게 올린 걸 볼 수가 있고요. 요아이 되게 심어주도록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요아이 한번 볼게요. 와우 요아이 이렇게 해서 입장도 놔두고 했죠. 뿌리가 이렇게 볼까요? 이렇게 살짝 나서 물로 한번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속에 담가 놔야 뿌리가 보이네요. 자 빨, 구미, 금 자 뿌리가 이렇게 대롱대롱 달렸어. 그래서 이제 삽식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콩분 두 군데다가 뽑은 데다가 그 자리에다가 얘 하나 이렇게 같은 모태였어요. 이렇게 제가 반접심을 했죠. 이렇게 이렇게 네, 요렇게 제가 삽목을 해놓도록 할게요. 하나이 이게 물꽂이 하나이 요아이를 옆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을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이 요아이는 요아이도 물꽂이 하나이 같이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한 다음에 상초를 저는 가운데부터 이렇게 가운데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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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눌려줄게요. 흔들리지 않게 가운데부터 눌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마사크를 올리면 여기가 지지대가 행성이 돼서 이렇게 쓰러지거나 그렇지 않는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또 요아이도 살짝 엉덩이 부분 살짝 살구 미인김 개체수를 또 늘렸죠. 여러분 하여튼 개체수 늘리는 건 짱이야. 그쵸?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마사토를 이렇게 마사토를 마사토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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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충분히 줄거죠. 물을 충분히 줍니다. 이제 끝난 거예요. 가을 삽목한 아이들 스며들 물 또 줍니다. 이제 끝난 거예요. 두 번, 세 번 주시면 돼요. 두 번, 세 번 주시면 돼요. 한 2년을 쓴 거 같아요. 다행히 처음 시작할 때 드리는 아이. 이렇게 조리기 이렇게 편해요. 두 번, 세 번 주시면 돼요. 너무 신기하고 있더라구요 다 됐더라구요 살구미행품 이렇게 팔실때까지 넣어주고 제가 두포기를 적심을 해서 반씩 적심을 했죠 살구미행품 이렇게 이산개월 겨울에 실내에서 가져주면 여름에 봄에 내놓으면 되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다이기는 두달 오면 무조건 내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웃자라고 키 큰아이들 또 개체수 늘릴 것 같으면 바로바로 적심을 해서 물꽂이를 하시든 참목을 해놓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verybody's here to find the love